시연어 응용 제11강 첫번째 시간에는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온도값만큼 서브모터가 회전할 수 있도록 전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 DHT-22 온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온습도 센서의 측정값을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고 측정한 온도값만큼 밑에 서브모터가 있습니다. 서브모터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기회로를 구축하고 측정한 온도만큼 회전하고 LED 밝기를 제어하는 이런 전기회로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HT-22 센서는 이렇게 VCC와 그라운드가 있고 여기 중간에 있는 핀을 여기에 2번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LED는 이렇게 3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4번 핀은 온도를 나타내고 5번 핀은 습도를 측정하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6번은 6번 핀, 여기 있는 6번 LED는 관절기구, 서브모터에서 회전되는 관절기구가 온도만큼 회전할 때는 ON을 나타내고 원점으로 복귀할 때는 OFF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서브모터, 이 서브모터는 여기에 9번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작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브모터는 측정 온도만큼 이렇게 회전하고 또 온도의 밝기, 온도는 LED의 4번 핀이 되겠습니다만, 4번 핀은 온도 측정 온도만큼 이렇게 밝기를 제어하도록 하고, 측정 온도만큼 회전하는 관절기구는 3초 후에 원점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귀할 때는 LED가 소등이 되겠습니다. 측정 온도와 습도는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헤더 파일을 불러오는데, 온도 센서와 서브모터에 대한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여기는 온소프터 센서 설정을 한 것이 되고, 이건 서브모터 지금 정의를 한 것입니다. 설정에서 시리얼 모니터의 보드레이터는 여기는 9600이 되어있는데, 115200 이렇게도 관계는 없습니다. 온도 센서의 초기화, 서브모터 9번 핀, 9번 핀이 연결했기 때문에 9번 핀 설정을 되어있고, 여기에 4번에서 5번, 6번은 이렇게 출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출력으로 설정을 해주고, 먼저 측정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DHT 센서를 사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습도는 측정해서 변수 H에 입력을 해주고, 온도는 측정해서 변수 T에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패일 때는 이 메시지를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도가 25도 이상, 25도 이상일 때는 4번 핀이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꺼집니다. 여기서 또 습도가 70% 이상일 때는 5번 핀이 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각도, 서브모터 회전각도는 여기에서 서버 9 라이터 되어있는데, 여기 회전각도입니다. 온도만큼 측정한 각도를 이렇게 지금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6번 핀, 6번 핀은 온도감만큼 PWM 제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만큼 밝기를 제어하고, 원점 복귀할 때는 이렇게 꺼지겠습니다. 0을 명령을 주면 원점 복귀가 되고, 0을 출력하면 LED가 소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을 3초, 3초 기다리고, 습도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맵 함수, 맵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사각형으로 묶어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맵 함수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이 정수로 지금 쓰는 ANG라는 변수명이 있으면, 이 맵 함수를 씁니다. 맵 함수, 측정한 온도, 측정한 온도 T가 있으면, 온도는 여기서 0에서 40도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0에서 180까지 이렇게 지금 맵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핑해서, 서브모드 각도가 이렇게 현재 서브모터는 0에서 이렇게 180도 회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맵핑을 0에서 18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값을 표시를 해주고, LED 점등도 그가 맵핑된 값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PWM 제어로 밝기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이렇게 맵 함수를 써서 수중한 것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동작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는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하기 때문에, LCD창을 덮었습니다. 온도, 섭도 센서를 사용해서, 이게 측정한 값을 사용해서, 온도와 섭도 측정한 것은, 섭도는 현재 78.8, 온도는 25.1,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